안녕하세요. 윈도우 10 1시간의 끝내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PC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려면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OS, 즉 윈도우죠. 현재 최신 버전으로 정식 릴리즈된 것은 윈도우 10인데요. 윈도우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모르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쓰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PC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거나 해결 방법을 알려드려도 윈도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설명을 드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강좌는 윈도우 10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빠르게 핵심만 듣고 싶은 분들과 기초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1시간 안에 PC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 모든 기본 지식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알고 그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를 켜게 되면 윈도우 10이 실행돼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강의하는 화면이 너무 크면 여러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사이즈를 작게 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기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우측 부분에 이 부분까지 다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일단은 저는 너무 크면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이 부분만 보이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 화면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일단 드라이브 개념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 작업 막대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폴더 모양이 하나 있게 됩니다. 이게 파일 탐색기라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 탐색기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파일 탐색기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드라이브들을 보여주게 돼요. 일단은 이쪽에서 보시면 내 PC라고 있고요. 그 다음 내 PC 아래에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들이 쭉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바탕화면이 있겠죠. 일단 내 컴퓨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PC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주로 이 OS는 C드라이브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99.9%는 전부 여기에 설치될 거예요. 여러분의 OS가 설치되어 있는 이 C드라이브 안에는 여러분이 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포토샵을 할 수도 있고 워드, 엑셀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여기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는 예전에는 64비트와 32비트 두 가지의 종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윈도우 10이 되면서 전부 64비트로 통일이 됐죠. 이 64비트와 32비트의 차이는 일단 32비트와 64비트가 있다고 하면요. CPU로부터 이 컴퓨터 내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동되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통로가 32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64비트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컴퓨터 내부에서 움직이는 통로가 64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딘가에 물건을 보내줘야 될 때 또는 여기에 수문이 있고 물을 내보내야 돼요. 여기에 수로가 32개가 있는 상태와 64개가 있는 상태 어디가 더 빨리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수로가 64개가 있으면 물이 한꺼번에 더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이거는 32개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반으로 줄겠죠. 이게 바로 비트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4비트 OS는 이런 통로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32비트보다는 빠르게 되겠습니다. 이론상은 2배가 돼야 돼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2배는 안 되죠. 그래서 2배까지는 안 되고 1.5배, 1.2배 이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 C드라이브를 열어보시면 X86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파일스라고 그냥 돼 있는 부분이 2개가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윈도우가 있고요. 여러가지 필요한 폴더들이 있는데 내가 이 컴퓨터에 설치한 프로그램들은 이 2개에 설치가 되게 돼요. 이거는 64비트고요. 이거는 32비트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왜 두개로 나뉘어지냐 하면 윈도우 10 전에는 32비트와 64비트 OS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32비트 전용으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64비트 전용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도 32비트용이 있고 64비트용이 있어요. 그런데 OS가 64비트라고 해서 이런 것만 설치가 되게 되면 문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쓸 수가 없겠죠. 64비트용과 32비트용 두 가지로 보통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됩니다.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예 이 64비트용이 나오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32비트 전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OS가 64비트만 지원한다고 그러면 아예 그거는 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 10을 쓸 경우 되도록이면 64비트 전용 프로그램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32비트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때 보면 어떤 걸 설치할 거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나오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건 32비트용이고요. 64비트 전용으로 할 거냐 32비트용으로 할 거냐 물어보죠. 그때는 윈도우 10을 쓰실 때는 무조건 64비트로 설치하시는 게 훨씬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폴더를 한번 열어볼까요? 프로그램 파일스 이게 이제 64비트용이죠. 여기에 보면 쭉 설치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64비트용 프로그램. 이것은 32비트용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카카오라고 있죠. 이 PC에서 쓰는 카카오는 64비트가 아니고 32비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여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 64비트용 보면 카카오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64비트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깔리는 프로그램들이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템이라고 있죠. 이 템프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 임시 파일이에요. 임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플로러나 그 다음에 엣지 같은 브라우저를 쓸 때 여러분이 인터넷 페이지를 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쭉 나오죠. 여러 가지 홈페이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사이트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져와서 열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 내용들을 아예 여기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템프에다가 그렇게 되면 다음에 열 때는 똑같은 동일한 부분은 저장되어 있는 거에서 열고 틀려지는 부분만 외부에서 서버에서 가져와서 열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빨라지게 되겠죠. 그런 임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여기 템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는 프로그램 OS가 깔려있는 그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윈도우 폴더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어때요? 큰일 나죠. 여기 있는 것들을 건드리게 되면 OS 자체가 실행이 안 돼서 컴퓨터 시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 윈도우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건드리시면 안 되겠어요.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은 건드리면 OS가 실행되는 상대는 상관이 없지만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지워야 된다 그럴 때는 여기서 그냥 지우지 않고 프로그램 제거에 가서 지우게 되겠죠. 그 부분은 이따 제어판 할 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어디를 눌러서 찾아갑니까? 여기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게 전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윈도우 10은 이걸 잘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늘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줄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위쪽으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조절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떨 때 쓰느냐 하면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깔려있다거나 또는 윈도우 10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서 쭉 이렇게 스크롤로 움직이려면 귀찮아요. 이럴 때는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아예 여기다 빼놓는 겁니다. 이렇게 빼놓으면 훨씬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크롬을 여기다가 꺼내놓고 쓰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크롬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띄지 않고요. 드래그에서 이쪽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이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두 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가상본이라는 그런 아이콘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탐색기에서 C드라이브 안에 보면 프로그램 파일들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캠타시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러면 캠타시아 스튜디오 이게 실행 파일이 되겠어요. 여기서 실행을 하면 결국은 얘가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이쪽으로 연결돼서 이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실제 실행 파일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은 뭐냐? 다 가상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링크 파일이 되는 거죠. 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가상 파일이에요. 즉 얘네들을 휴지통에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실행하면 돼요.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탐색기에서 C드라이브로 들어가서 그 다음 또 프로그램 파일 안에 들어가서 해당 부분에 가서 또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 굉장히 복잡해요. 귀찮죠. 그래서 여기에 다 꺼내 놓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것도 찾아가려면 귀찮으니까 아예 여기에 꺼내 놓는 거고요. 그 다음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얘를 밖에다 빼놓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다. 그러면 이 포토샵을 클릭 좌측 버튼이에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상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연결이 돼서 실행이 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탐색기에 여기에 해당하는 실행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상본은 얘의 위치를 여기서 기록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이거를 실행시켜주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그냥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작업하기에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한 이 바깥에 빼놓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시작화면에 들어가 있는 것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상본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 파일이 아니니까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다가 휴지통에 버리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것들 모두 다 이쪽에다 정리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워드나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을 자주 써요. 그럴 때는 이 오피스만 따로 정리를 해서 놔두고 싶어요. 그럴 땐 여기 빈 화면에 새로운 걸 하나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구역을 만든다는 뜻이죠. 지금 여기 보면 그래픽, 그 다음에 내생활 한눈에 보기 있죠. 그래픽에 날씨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여기다 빼놓을게요. 이렇게 빼놓으면 되겠죠. 위치는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새로운 구역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뭐에 대한 구역이냐면 우리가 엑셀, 워드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여기 해당하는 걸 들고 빼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다 얹게 되면 막대가 하나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 얹으시게 되면 이게 그 이름 지정이라고 나오게 돼요.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오피스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오피스 오피스 써주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쓰는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피스 아웃루스 이렇게 위로 올릴까요? 그 다음에 아웃루스 이렇게 해서 놔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이걸 이렇게 줄이면 위아래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많이 쓰신다면 여기에다 또 정리, 정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편하니까 잘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거 하실 때마다 여기서 이렇게 찾는 분 계시는데 전혀 이걸 이용을 못하는 거죠. 이 편리한 기능을 반드시 활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콘들 정리할 뿐만이 아니고 이 제목 봐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제목 바에 마우스 얹고 클릭, 드래그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프로그램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윈도우를 설치하게 되면 다른 여타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지 않아도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설치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진이나 그림을 본다든지 또는 영상을 본다든지 인터넷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가장 컴퓨터에서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설치가 되는 기본 프로그램들이 있죠. 메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패드가 있죠. 워드패드 그 다음에 사진이나 그림을 보기 위한 그림판이 있습니다. 그림판에는 윈도우 10이 되면서 그림판 3D도 새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기 위한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게 있죠. 그 다음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엣지라는 게 있죠. 윈도우 10은 엣지가 기본이고 예전 방식의 익스플로러가 있죠. 이렇게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일단 메모장과 워드패드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여기 애를 눌러서 쭉 가셔서 이건 이제 이쪽으로 안 빼놨어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워드패드와 메모장이 있죠. 메모장부터 한번 보면요. 이 메모장은 간단하게 우리가 문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건 할 수 없고 가장 간단한 글꼴 조정만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엔터 쳐서 또 쓰고 이렇게 쓰게 되겠지만 어쨌든 복잡한 건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파일을 저장을 할 때는 확장자가 txt로 붙습니다. 이 txt는 문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txt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 .txt 확장자가 txt죠. 이걸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은 전 세계 어디를 가져가도 다 열리게 되겠습니다. 워드는 워드는 어때요? ms워드나 hwp는 어때요? 이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은 볼 수가 없죠. 이것은 반드시 이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야 됩니다. 한글이나 워드가 하지만 이 txt 파일은 아무데서나 열린다 자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쓰고요 테스트라고 쓰고 txt를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됐죠 브라우저를 열고 텍스트 파일을 들어다 얹으면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죠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텍스트 파일을 브라우저에 얹어서 볼 때는 이 브라우저가 크롬일 때만 가능합니다 엣지나 이런 거는 안 열려요 안 열리고 크롬만 가능하죠 그래서 크롬을 이용해서 이런 txt 파일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워드의 보조 프로그램 보면 여기는 워드패드라고 있죠 이 워드패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좀 호환이 됩니다 워드 같은 거랑은 여기는 좀 더 여러 가지로 조절이 가능하죠 뭐 서체라든지 크기라든지 정렬이라든지 사진도 얹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간단한 사진도 얹을 수 있고 개체 삽입 다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이 워드패드 부분만 따로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윈도우 10의 기본적인 사용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사진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그림판을 열어봅니다 자 그림판도 여기 내려가시다 보면 보조 프로그램 보면 이게 그림판이라고 있죠 이 그림판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사진을 가져와서 자른대거나 그 다음에 간단하게 색을 칠한대거나 그림을 간단하게 그린대거나 이런 기능들이 전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그림판도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다 돼요 글씨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그림판이 있고 이 그림판도 이제 3D도 있어요 3D 그림판도 있어서 자 이 그림판을 이런 기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힘들 때는 자 여기 있는 거 여시고요 그냥 쓰시면 돼요 아예 써버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판 그림판 치시면 아 뜨죠 이렇게 자 그림판 3D 누르시면 이거는 3D를 만들어주는 그림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3차원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얹어주시면 예 이렇게 사각형으로 얹어볼까요 요런 식으로 놓으시면 자 어때요 우리가 요런 식으로 예 입체적인 걸 만들 수가 있죠 예 요런 3D 그림판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요런 부분은 따로 공부를 좀 하시길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상 같은 걸 실행을 하면 뭐가 나와요 보통 뭐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제 많이 기본적으로 쓰는데 미디어 플레이어는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에 가시다 보면 여기에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있죠 자 이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쓰시는데 보통 이제 이거는 잘 안 쓰죠 이 미디어 플레이어는 잘 안 쓰고 주로 뭘 씁니까 공플레이어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플레이어로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덱 같은 것도 다 깔리고 하니까 복잡하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 공플레이어는 여기 엣지 같은데 이 브라우저에 들어가셔서 네이버에서 공플레이어 치시면 나와요 여기 들어가셔서 공플레이어 치시면 다운로드 해서 이렇게 뜨죠 여기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공랩에 직접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공랩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이 사이트에 가서 직접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웬만한 건 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 탐색기에서 C드라이브 들어가신 다음에 프로그램 파일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익스플로러가 있어요 이 익스플로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엣지가 있죠 이 엣지와 이 익스플로러의 차이는 이것은 이제 옛날 거기 때문에 이 익스플로러는 예전 웹사이트 같은 데는 이걸로만 열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엣지로 들어갔어요 엣지 새로 나온 브라우저죠 여기서 교보문고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교보로 들어가면 어때요 기술적인 문제가 발련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때요 안 열리죠 이럴 때는 익스플로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열기라고 해서 나와서 이걸 누르면 익스플로러가 실행이 됩니다 이 두 개는 브라우저가 틀리는 거예요 아예 별개의 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즉 교보문고는 여기서는 못 연단 얘기죠 자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는 여기 있으니까 그냥 실행을 하면 되는데 자 이 사이트는 교보문고는 친절하게 이 저절로 이제 익스플로러를 실행해서 열어주지만 그게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아예 이런 거 없이 그냥 실행이 안 되고 무슨 뭐 프로그램 다운을 받는 데거나 뭐 이런 것도 아예 안 되고 작동이 안 돼 버리는 수가 있어요 열리기는 열리는데 자 그럴 때는 반드시 익스플로러로 해서 다시 한번 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크롬도 쓰시는데 익스플로러도 필요합니다 예 그런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익스플로러를 아예 빼놓는 거죠 할 때마다 들어갈 수 없죠 실행하기도 귀찮고 보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 오셔서 익스플로러 들어가신 다음 여기는 익스플로러를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가상본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가기 만들기 있죠 요게 이제 가상본인데 이것을 시작 화면에 고정으로도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해볼까요 그 다음 시작 버튼 누르면 자 이쪽에 익스플로러가 뜨죠 자 아시겠어요 내가 실행 파일의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시작 화면에다가 고정을 주면 바로 여기에 생기고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가기 만들기를 주면 바탕 화면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두 개를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엣지에서 실행 안 되는 건 익스플로러에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에서 안 되고 엣지에서만 되는 게 있고 또 크롬에서만 또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브라우저는 크롬 엣지 익스플로러 세 개를 쓰시기를 권합니다 크롬은 어디서 받아요 구글에서 받으시면 되겠죠 자 구글 한번 가볼까요 www.google.com 여기 구글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구글에 가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이 구글로 들어가시면은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를 눌러요 누르시면 쭉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품 모두보기를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모두보기에 보시면 어 여기에 크롬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크롬을 찾으셔야 되겠죠 자 이쪽에 있네요 여기 그죠 이 크롬을 누르시면 이 크롬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크롬 브라우저와 익스플로러와 엣지는 여기 이미 나와 있으니까 뭐 상관없죠 그죠 이것도 같이 꺼내 놓으려면 들고 바깥으로 이렇게 빼놓으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어 다 같이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떤 데는 인터넷 뱅킹이 여기만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여기도 돼요 또 어떤 거는 뭐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꾸 깨지는데 크롬에서만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 가지를 동시에 놓고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컴퓨터를 관리해주는 제어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저는 이제 아예 꺼내놨지만 여러분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윈도우에서 자 여기 시스템 보시면 제어판이라고 있죠 이 제어판을 여기다가 이제 꺼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자주 쓰이니까 꺼내놓고 쓰시면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시게 되면 이 컴퓨터에 대한 모든 관리를 이제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프로그램 제거가 되겠어요 자 이거 실행을 해보면요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전부 여기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내가 깔아놓은 건데 쭉 나와요 안내랩 세이프 트랜잭션 그 다음에 애니사인 자 이런 것들은 다 뭘까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뭐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아크 애니 자 그 다음 앤 프로텍트 그 다음에 베라포트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하시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 하시죠 그거 쓸 때 깔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는 컴퓨터의 용량과 속도를 많이 잡아먹는 주범들이 되겠죠 작업만 주로 하고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쇼핑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작업용 컴에는 이런 걸 아예 안 깔아놓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다 쓰시니까 이런 것들은 뭐 잘 안 쓰시면 아예 지워버리도록 하세요 이런 것들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 애니사인 이런 것들을 전부 지워버리면 훨씬 속도가 빠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지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컴퓨터에 실제 작업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우실 때는 확인을 꼭 해보시고 지우세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그런 것들은 네이버에서 이런 것들 이름을 한번 쳐보면 지워도 되는지 안 지워도 되는지 이렇게 쭉 많이 지식인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 생소한 게 가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워도 되나? 이렇게 할 때는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도 해보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제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설치, 제거 그 다음에 안 쓰시는 것들은 제거를 해 주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CC 클리너를 설치를 했는데 나이 잘 안 써요 쓴지가 한참 되고 안 써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은 우측 버튼 눌러서 제거 예 해주면 넥스트 하면 아예 제거가 되겠죠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해서 지워주셔야 되겠어요 피니쉬 그러면 깔끔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 내 컴퓨터의 사양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여기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시스템 및 보안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시스템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메모리 및 프로세서 속도 보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내 시스템의 사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끔 보면 본인 컴퓨터 사양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한다거나 누구한테 말해줘야 할 때는 이걸 모르게 되면 조금 애매해지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알아두도록 하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윈도우 10 프로그램 OS가 깔려 있고요 지금 프로세서 이런 게 깔려 있네요 제 프로세서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CPU와 메모리가 얼마인지는 최소한도 알고는 있어야죠 그 다음에 무슨 OS가 설치되어 있는지 윈도우 8이 있는지 윈도우 10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뭘 물어보더라도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은 보안이 되겠습니다 보안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자료 같은 걸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다 날려버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 보안은 내 컴퓨터를 보안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이 보안으로 들어가시면 시스템 및 보안 있죠 이 위에 거 제목을 누르세요 그러면 시스템 및 보안으로 들어오고 보안 및 유지 관리라고 나오죠 그 다음 밑에 보면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윈도우 10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우리가 바이러스 프로그램들 같은 거 보면 노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랩 V3죠 V3 그 다음에 카스퍼 스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윈도우 10에서는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이 디펜더 방화벽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컴퓨터를 누군가 억화 심정을 갖고 꼭 뚫어서 여기 있는 정보를 다 빼내고 이 컴퓨터를 먹통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 노리고 들어오는 거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침입이라든지 일반적인 해킹 문제는 이 디펜더 정도면 거의 다 방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쓰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굿해여 복잡하게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시스템 자원만 잡아먹고 속도만 느려지게 되니까 저는 그냥 디펜더만 씁니다 보통 여기서 방화벽 상태 확인이라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방화벽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방화벽 상태는 켬 들어오는 연결, 허용되는 앱 목록에 없는 모든 앱 차단 그렇죠? 활성 개인 네트워크, 네트워크고 알림 상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화벽 설정 또는 해제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유형 설정 사용제 지정이라고 나오죠 여기 잘 보세요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 사용 반드시 여기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 공용 네트워크 설정에서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 사용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가끔 이런 이상한 데서 다운을 무슨 프로그램을 뭘 받거나 아니면 사진을 받거나 여러 가지를 받다 보면 가끔 이게 바뀌는 수가 생겨요 그러면 그냥 대문을 열어주는 거죠 다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허용되는 앱 목록에 있는 연결을 포함해서 모든 들어오는 연결 차단 하면 아예 차단을 하는 건데 디펜더 방화벽이 새 앱을 차단할 때 알림 이거 알림 해주는 게 좋죠 알림으로 해주시고 이것도 알림으로 해주세요 아예 차단을 해버리면 내가 꼭 써야 되는 프로그램인데도 차단을 그냥 알아서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거는 밑에다가 체크를 해주도록 하십시오 이거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을 통해 앱 또는 기능 허용이라고 나오죠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인터넷 상에서 통신이 돼야 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윈도우 자체 프로그램이고요 아크로백 저는 어도비 이런 것들 쓰니까 깔려 있는데 안랩, 세이프 이런 것들은 전부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이 회사들 서버랑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실행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인터넷으로 연동을 시키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컴퓨터에서 이걸 차단을 시켜버리면 이 프로그램들은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안 할 거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아니면 이게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들을 실행했는데 꼭 써야 돼요 그런데 방화벽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여기 와서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서 제어판에서 디펜더 방화벽을 통해 앱 또는 기능 허용 들어가셔서 여기서 그 프로그램이 여기에 체크가 돼 있는지 허용을 해 주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 가끔 쓸데없는 게 허용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허용을 안 한다고 해놔야죠 이런 것들 보시면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X박스 연결을 안 해놨는데 여기 X박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꺼버리면 돼요 이렇게 지금 게임기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다 끄는 거죠 X박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고요 드래곤 매니아 레전드 저도 이런 인터넷 게임은 안 쓰기 때문에 이것도 빼버리는 거죠 끄는 거예요 엠파이어, 군주전쟁 이거 저 안 하거든요 그럼 꺼요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꺼버리시면 된다 그러면 통신을 안 해도 위험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제일 위험성이 없는 건 뭐예요 이거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예 외부랑 차단되어 버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현실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쓰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꺼놓고 쓰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화벽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스템 보안에 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관리 도구라고 있어요 이 관리 도구는 컴퓨터를 최대한 쾌적한 상태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 도구는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 쓰시는 분들 보면 이 바탕화면에 아이콘들, 영상들, 사진들 막 죄다 막 이렇게 끊어놓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전부 용량을 차지하죠 처음 컴퓨터가 실행이 되면 컴퓨터를 키면 얘네들을 전부 검색해서 찾아서 다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럼 어때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여기 화면을 가득 채우게 설치를 해놓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정리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되도록이면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 바탕화면 되도록은 비워놓으시고요 여기에 놓더라도 폴더를 만들어서 폴더 안에다 넣도록 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C드라이브 안에다가 또는 D드라이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밖에 나와 있는 건 안 된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여기 가보겠습니다 디스크 공간 확보 화면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디스크를 쓰다 보면요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 레코드판 보신 적 있죠 바늘이 이렇게 올라와서 레코드판이 돌면 쭉 음악이 나오잖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원형으로 된 디스크판에 여러분 데이터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들을 깔았다가 또는 인터넷 임시 파일이 있다가 지워지고 또 여기 있는 것도 지워지고 여기 썼다가 지워지고 여기 다시 쓰고 또 여기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공간들이 건너뛰고 비고 뒤죽박죽으로 꼬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딱 몰아서 같은 쪽으로 몰아주고 빈 공간은 비에 놔두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드라이브 정리가 되겠어요 디스크 정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주시면 훨씬 깔끔하게 하드디스크를 만들 수 있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디스크 정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주 쓰시는 분은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임시 인터넷 파일 이런 것들을 지울까 물어보죠 미리 보기 사진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지워주면 상관없어요 여기서 최대 60.2기가 디스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이런 것들은 전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드라이브 최적화예요 최적화는 아까는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자질구리하게 있는 것들을 딱 깔끔하게 모아서 여기다 딱 올려주고 또 여기에 널려져 있는 것들을 깔끔하게 여기에서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있는데 여기에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깔끔하게 모으긴 했지만 이게 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하니까 동선이 복잡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느냐 딱 이 화면에 해서 이 드라이브 안에 이렇게 이렇게 딱 구역으로 아예 딱 모아주는 거죠 그러면 동선이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자 이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하드디스크도 저장할 때 왔다 갔다 읽어야 되는데 띄엄띄엄 있으면 읽고 지나가고 또 읽고 하는데 이런 거는 한 번에 싹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실행을 해서 C 드라이브다 C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OS가 실행되는 가장 기본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누르고요 최적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최적화를 해주죠 이런 것들은 보통 최적화는 자주 쓰시는 분은 자주 하겠지만 보통 한 보름에서 한 달 한 번 정도는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SSD가 깔려 있어서 SSD라고 나오죠 반드시 최적화는 꼭 해주도록 하세요 쾌적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한 번 보도록 할까요 화면을 좀 우측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이 네트워크 부분이 되겠어요 이 네트워크 부분에서 이 컴퓨터에 지금 외부 연결 상황을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 한 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네트워크 연결됨이라고 나오죠 자 이 네트워크 연결됐다는 것은 내 네트워크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자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자꾸 끊어지고 없는 페이지라고 나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 번 눌러보세요 눌렀는데 연결됨이라고 돼 있는데 잘 안 되면 자 여러분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네트워크 연결을 한 번 끊어봤습니다 자 보면 여기 어때요 느낌표가 하나 나오죠 표시판 같이 해서 느낌표 하나 뜨죠 그죠 이게 지금 연결이 끊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눌러보면 인터넷 연결 안 됨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고 공유기나 아니면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인터넷 선의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될 때는 꼭 여기를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느낌표 나오면 무조건 문제 있는 거고 들어갔을 때 연결이 안 되면 이거는 이제 무조건 문제가 100%니까 공유기를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통신회사에 전화를 해야 되겠죠 KT나 SK나 인터넷 통신회사에 전화해서 연결 확인을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 연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컴퓨터가 갑자기 이유없이 느려진다든지 프로그램들이 자꾸 가다가 꺼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한 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아이콘 숨겨진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윈도우 디펜더 작업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바이러스 위협 방지 오신 다음에 여기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사해주면 여러분 컴퓨터로 쭉 한번 검사를 해줘요 그래서 위협 소지가 있는지 바이러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여러분 상태가 어떤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설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여러분이 USB나 외장이나 이런 거를 꽂아놨는데 거기서 알아보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탐색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 이 USB를 꽂았어요 그런데 이 USB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PC방에서도 꽂고 여기저기서 꽂았던 거라 좀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USB다 그러면 USB를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 루믹스를 눌러버리면 이게 떠버리죠 그럼 벌써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에는 다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 PC만 누른 상태에서 해당하는 거를 왼쪽에서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누르면 보이는 게 없으니까 더블클릭하지 않는 한은 하지만 여기서 눌러버리면 어때요? 아예 열려버리죠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을 경우에는 내 컴퓨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PC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USB의 우측 버튼을 누르세요 그 다음 쭉 가시다 보면 윈도우 디펜더로 검사를 하고 있죠 이 윈도우 디펜더로 검사를 하면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이 USB만 좀 전에 한 것은 내 컴퓨터를 다 하는 것이고 이거는 USB만 검사를 해줘요 검사해 볼까요? 그러면 엄청 빨리 하죠 간단하게 하죠 안 그러면 아까 같이 해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 컴퓨터 다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내 컴퓨터에 다른 거 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얘만 검사를 해주면 되니까요 그죠? 아주 간편하게 우리가 해당하는 것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일도 가능합니다 이 파일에 바이러스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우측 버튼 디펜더로 검사 지금 검사 그러면 이렇게 쭉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컴퓨터 전체 해주는 거니까 이것만 해주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까지 쭉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해서 윈도우의 기본 내용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윈도우에 자주 쓰이는 단축키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에는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여러가지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이 단축키들은 잘 여러분이 모르지만 아주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유용한 단축키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캡처 기능인데요 우리가 캡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이 시작 메뉴에 들어가서 캡처 치면 나오는 단축키가 있었어요 캡처 도구 그런데 이건 또 실행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들어가야 되고 하죠 귀찮나요 그래서 어떤 단축키를 쓰냐면 윈도우 키 있죠 키보드에 윈도우 키가 보입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를 누릅니다 그 다음 S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딘드가 되면서 내가 드래그한 구역이 캡처가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캡처 된 것은 어디에 저장돼요? 클립보드에 저장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그래픽 프로그램 또는 그림판 같은 곳에서 그것을 실행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캡처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폴더명 바꾸기가 있습니다 폴더명은 우리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우측 버튼 누르고 새 폴더 하나 만들죠 그러면 이 새 폴더에서 이름을 바꿀 때 클릭을 하고 잠시 기다리면 반전이 되면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아주 쉽게 빨리 바꿀 수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F2 있죠 키보드 상단에 F2 키를 누르시면 바로 바뀌게 됩니다 시간 절약이 많이 되겠죠 작업의 효율성도 많이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로그아웃 기능인데요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나 그럴 때 이제 로그아웃을 하게 됩니다 이 전원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시스템 종료나 다시 시작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로그아웃 같은 걸 하게 되겠죠 이 로그아웃을 하게 될 때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윈도우키 누르시고요 L버튼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로그아웃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딴 사람이 내 컴퓨터에 접속을 하려면 이 암호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로그아웃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르면 다시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할 때는 간단하게 윈도우키와 L키를 눌러서 로그아웃 시키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확대 축소 기능이 되겠습니다 확대 축소 기능을 보기 위해서 일단 하나를 열어볼게요 요즘은 모니터들이 전부 다 고해상도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도 크고 하니까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사진이 작아서 그 안에 내용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이 화면 축소 확대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르시고요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키 보이시죠 F12 아래에 보면 백스페이스가 있어요 그 바로 왼쪽에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확대 축소 마이너스면 축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분 보고 할 때는 이렇게 확대해서 일부분만 확대해서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한 번만 누르면 여기에 초기화라는 이 창이 보이죠 여기 뜨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초기화를 누르면 기본 기존에 있던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 그냥 누르셔도 되고요 단축키로 누르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대 축소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남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작업을 할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을 한다든지 무슨 비번을 치고 어디를 들어간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일기를 쓴다든지 이럴 때 딴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제 화면을 봐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때는 빨리 열려있는 창들을 닫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쓰는 기능이 창 가리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윈도우키 똑같이 또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D 누릅니다 A, B, C, D 할 때 D를 누르게 되면 한 번에 싹 다 가려주게 되겠죠 그 다음 윈도우키 D 누르면 다시 바로 다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가려줄 때는 얼른 가렸다가 뒤쪽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다시 윈도우 D 눌러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상 데스크탑에 대해서 한 번 배워 봤었어요 그런데 이 가상 데스크탑을 쓰려니까 또 귀찮다 이럴 때는 아주 간단하게 또 열려있는 창들에서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르고요 Tab키를 한 번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Tab키는 눌렀다 띄시면 돼요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Alt키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Tab키를 한 번 눌렀다 띄면 지금 열려있는 창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창을 누르면 그 창이 선택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걸 보겠다 이걸 보겠다 이걸 보겠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윈도우 창 간에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배울 것은 윈도우 창들의 바둑판 배열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작업만 이렇게 한 때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뉴스를 여러 창을 열어놓고 전부 봐야 된다든지 어떤 문서 작업을 할 때 동시에 여러 군데의 창들을 열어놓고 이쪽에서 복사해서 이쪽으로 넘긴다든지 이럴 경우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특히 이런 주식 같은 거 할 때는 이걸 꼭 써야 되겠죠 이것은 바둑판 배열인데요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있죠 좌우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좌우 화살표 좌우 화살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활성화되어 있는 윈도우 있죠 지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윈도우 창들이 쭉 있는데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엣지 브라우저가 되겠죠 이 엣지 브라우저가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윈도우 키 누르고 좌측 화살표를 누르면 지금 이 브라우저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왼쪽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붙고요 그 다음 이거를 위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반으로 줄거나 느리거나 이렇게 되고 다시 또 이 상태에서 아래쪽을 또 한 번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얘가 아래로 붙거나 다시 위쪽 화살표 누르면 전체 다시 위쪽 화살표 또 한 번 누르면 반으로 줄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윈도우 키는 계속 누른 상태여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윈도우 키를 띄세요 그러면 나머지 창들이 나오게 돼요 열려있는 창들 그 중에서 이쪽 나머지 빈 공간을 채워야 되겠다 자 그럴 때 예를 들어 워드 패드다 선택을 해주시면 워드 패드가 이렇게 네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윈도우 키 누르시고요 자 이거 화살표를 위쪽으로 또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래쪽이 빈 공간이 되니까 다시 또 여기에 네 여러가지 열려있는 창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자 아까는 마우스로 클릭을 했는데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안 하고 화살표로 한 번 옮겨 볼게요 그러면 자 선택 프레임 박스가 나오죠 하얀색으로 그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창을 선택을 한 다음 엔터키를 치시면 그 창이 나머지 공간을 채워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다시 또 이 창을 선택을 해주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또 화살표 위 아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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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좌측 아시겠지 어떻게 되는지 네 그 다음 자 화살표를 위쪽으로 한 번 누르고 윈도우 키 띄워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창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선택해서 엔터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은 단축키 외우는 거 이런 거 귀찮다 그냥 마우스로 하면 안 되냐 자 그런 분들은 여기에 윈도우 창 잡는 부분 있죠 여기를 잡고 좌측으로 붙여요 그러면 자 요렇게 투명 창이 하나 나오죠 그러면 전체가 되고 자 우리가 단축키로 했던 거와 똑같은 상황이 나오게 돼요 또는 이걸 잡고 좌측 코너로 붙이면 하단으로 붙게 되겠죠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해서 좌측 상단으로 붙이면 요렇게 붙고요 자 요거는 똑같이 한 번 클릭을 해주면 요렇게 붙게 되겠습니다 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붙이면 일로 붙게 되겠죠 자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단축키로 여러가지 이렇게